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있다 앉을까요 형님? 그러나는? 저희도 우리 뭐 맥주 언니봐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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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여기 사탕 있나요? 사탕? 안 사라져가지고 지금. 하나만 주실래요? 네 감사합니다. 아 원래 고기 파는데 사탕 있어. 아 동생이 연락 왔네. 잠깐만요. 누구 동생? 오빠 강남역이야? 이러네. 일반인이야? 네. 아 누구랑 있는데? 아 그래? 언니 이쁘셔? 아 웬만해? 아 그럼 와 와 와. 마인드 좋으면 아무래도. 여기 육회 포차고. 마인드 좋아야 된다이. 마인드 좋아야 된다이.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거를 오빠 어떤 잘생긴 오빠는 걷고 있던데 이러더라고요. 아이 너무 좋지. 어 뭐야. 사진 한 장 여기로 와요. 남자 천국이네. 와. 오체기맛도 아니고 이거. 아 감사합니다. 아 아까 처음에 니 보고 도망가더라고요. 아 진짜로? 아 또 니가 도망가더라고요. 원래 와야 되는데. 그래서 쇠야가 뭔가 있었나 했거든요. 눈치가 니네 집 비밀번호 안 오는 줄이라서. 아 아니구나. 그러니까. 비번은 안 알려줘요. 아 그치. 그치 나. 아 와서 벽고자 날까 봐. 아니 아니. 다른 사람 가 있는데 또 오면. 아 이제 신호만 건너면 된대요. 다 왔대요. 근데 이제. 동생은 먼저 오고. 자기 이제 언니는. 이제 하자 하고 온다는. 입맛만 나시네. 죄송합니다. 형님들. 아니 뭐. 미역해처럼. 여전만 지나가면은. 아이고 어서 오세요. 아 진짜 왔어. 아이고. 여기 앉아 여기 앉아.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. 언니 분은. 지금 준비 중. 아 여기 제이 제이. 아 예 반갑습니다. 제이. 몇 살 같아 제이. 우리 내 동생. 스물 둘 정도? 스물 둘. 방송할 줄 알아? 아 형이. 아니 어떻게 하게 된 거야?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. 아아. 10만 명 중에 한 명이구나. 아 그 정도 되죠. 그니까. 잠시 숫자. 아 언니 언제 와. 연락해봐. 전화 한 번 해봐. 전화 한 번 해봐. 뭐 하냐니까. 매그 안 가는데. 야 이거 반칙인데. 방송 보고 있대. 아아. 보고 안 오는구나. 마스크 껴. 아 보고 안 오네. 아이고. 아이고. 아 잠깐만요. 아. 친해지고 있어. 담배 하나만 피고 올게요. 아. 아이고. 어때요? 아 경리. 어 어서와라 경리야. 어. 어 경리야 어서와. 실물이 어떻게 봐. 실물이. 모르겠어. 아 진짜로 솔직히. 아 진짜 모르겠어. 아 실물. 조금만 옆으로 가주면 안 돼. 아. 조금만. 어. 얼굴은 아무것도 안 한 거야? 그 매부리 코한테 깎았어요. 아 깎았어. 코 안 했어. 매부리를 깎았대. 아 코 하면 어때. 그렇게 하면 또 어때. 세안은 나중에 태우면은 불이 수거해야 돼. 장난 아니야 얼굴에. 그렇지. 어 살이 밖에 없어. 근데 내가 진짜 만약에 죽으면은 내가 누가 말해줘야 돼. 아이 선생님. 걸치하러 간다고. 장의사님. 걸치하러 간다고. 와. 장의사님 이거 깨야 됩니다. 일단 집게로. 이거 떼. 이거 실리콘. 빼야돼 빼야돼. 아 이거 턱에. 형. 형 안 돼. 분리. 야 쓰레기 쳐왔어 씨. 야 분리수거로 왔어. 아 야. 아 이것만 두고 와요. 아 싸고 왔어. 아 마음껏. 마음껏 뭔들. 아 얘가 착하네. 일반인인데 거의 BJ급이네. 잘 받아주니까. 왜냐 BJ도 정색 뻔한 애들이 있거든. 응. 자기 단호심 있어가지고. 아 새하고 나하고는 방송할 프로야고. 새하차 또 왔네 이것도. 아이씨. 재활용. 재활용 수진. 재활용 수진. 새하 얼굴 진짜 재활용이거든요. 재활용 품이네. 아 아 또 오셨네. 아 나 차 불렀어. 나 차 불렀어. 달라고? 나는 꼴 안 불어. 이거 타고 봐. 지수야 미안한데. 웬만하면 여자들 부탁 안 하거든. 응. 술 먹고 나중에 다리 한 번 찢어주라. 별풍 한 번 천 개 터지면 뒤에서 한 번 찢어주라. 어. 진짜? 천 개 터졌다. 왔어 왔어. 야. 흑식 오빠 줄게. 와. 차비 챙겨줘버리네 이거. 어 차비. 감사합니다. 잠깐만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지져 지져. 근데 이게. 중심을 잡아야 돼서. 아 해봐. 손만. 손만. 손만 줄게 손만. 가자. 이야. 세상에. 왜 왜 왜 왜. 무대에서 무용과 해가지고. 5천명 앞에 다리 못 찢지 이거는. 괜찮아 괜찮아. 아 괜찮아 피워 하나 피워. 봐라. 쭉 봐라. 쭉 봐라. 내 거 필게. 내 물 어디 갔대? 아 이거 이거야 이거야. 어. 내 컵은 먹는 건 좀 반칙이지. 그건 아니잖아. 아 실수할 뻔했어. 아이 천남부터. 혀 섞으면 안 되지. 아마 되지. 침 섞으면 안 되지. 헤리패스 있는데. 큰일 뻔했네. 아 그래서 입에 물 찢어. 아이 그럼 장난 아니야. 침imi 짱이 다... 그 내용 정리해라. 이 가사야 된다. 아.